네, 오늘은 LS 일렉트릭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가 지금 워낙 좋습니다.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아직 지금 덜 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일렉트릭 차트를 보세요.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 전력기기나 배전반, 배전기기를 만드는 LS 일렉트릭 이게 지금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을 엿보고 이 포인트를 잡는 것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은 그럼 왜 강할까? LS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일렉트릭이 왜 강할까? 지금 유럽의 겨울철 위기가 다가올 게 지금 불보듯 뻔합니다. 아까 3대 유종의 유가를 보듯이 다시 100달러로 근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유럽의 천연가스, 그리고 지금 석유가격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으로 돌아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으로 돌아가는 어떤 과거 회귀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더욱더 페달을 밟아야겠죠. 그러면 석탄발전을 하든, 벌전을 돌아가든 단기적으로 미래의 신재생 발전을 추구를 하든 어쨌든 동일하게 뭐든지 없어서는 안 될 게 전기랑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강 수위가 낮아진 걸 걱정했던 것이고 전기가 모자른 걸 걱정하는 이유가 전기랑 물이 없으면 모든 산업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X일렉트릭이나 현대일렉트릭같이 전력기기를 깔아주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LS메탈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수혜를 받는 거예요. 천연가스 가격이 강세면, 아까 태광 같은 피팅업체가 좋겠죠. 피팅업체가 좋은 이유는 독일이 LNG터미널을 많이 만들어서 LNG를 수입을 하니까 러시아의 PNG를 안 쓰고 그러면 피팅업체도 좋지만 피팅업체는 연결 부위를 만드는 거고 그 전에 스테인리스 후유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자회사 LS메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재생용 고부가 직류기기는 이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페달을 밟는 거에서 수혜를 입는 것이고 천연가스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는 걸 계기로 해서 LNG터미널이 많이 세워지면 스테인리스 수혜관 수혜가 증가되는 것은 LS메탈에서 지금 수혜를 입는 것이고 그다음에 멀리 2차전지 쪽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SK온하고 포드가 합작법인으로 만든 블루오벌 SK라는 이 회사에다가 배전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산업하고도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위기의 산업, 기회의 산업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조건 전기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면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이 기본적으로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출발해서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이 저렇게 가서 다른 거 없나 찾다가 대표적으로 LS일렉트릭이 있다. 이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면 낙수 효과로 떨어지면서 후발주자지만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거를 기대하고 후발주로 공략해볼 포인트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고공행제를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후발주라도 후발주자로 LS일렉트릭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이런 지금 아까 현대일렉트릭은 벌써 추세선을 다 뚫고 고점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때까지는 당연히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LX-LIT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이런 하락의 고점들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6만 원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모습이 만약 나오면 7만 원대 이상도 지금 가능한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만약 하락 추세선과 6만 원이라는 마디지수 때만 돌파를 하면 바로 7만 원대 다이렉트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6만 원 돌파가 일어나면 강하게 따라잡는 추격 매수도 가능하고 미리 사고 싶으면 지금 손절가를 정해놓은 가운데 5만 3천 원이나 이 정도를 강력하게 정해놓은 가운데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LS일렉트릭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7만 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